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용민족 50평에 분양민족 61평으로 1차 체제가는 6억 110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6,110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8월 18일에 진행해제입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마을 현대 2차 아이파크아파트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 망포역 830m로 망포초등학교와 장호중학교 동축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수원 영통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망포마을 현대 아이파크 2차는 202동 7층으로 전용민족 50평에 분양민족은 61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준으로 6억 1000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체제가로 오는 8월 18일에 진행해제입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6,11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망포마을 현대 2차 아이파크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7억 2천만원, 하위평균가는 6억 9천만원, 상위평균가는 7억 6천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7천만원에서 5억 2천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연항을 살펴보면 현대 산업개발에 시공하여 2002년 10월에 사용생이 된 아파트로 총 5개동에 48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4대이며 경매물건은 총 25층 중 7층 61평용으로 방 5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산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12월 10일에 설정된 교부생명보험은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3억 3,120만원입니다. 개인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관리지를 통해 확인 후 입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원 0통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수원은 투기 가열적으로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용 중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입찰 타이밍과 입찰가 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망포마을 현대아이파크 2차 61평행의 매매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지난 4월에 5층이 7억 3천5백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포마을 현대아이파크 2차의 인터넷 확인 명분을 살펴보면 61평행의 경우 8억원대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현황 그리고 수원 용통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수원시 용통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22% 매각률은 91%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용통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 조사섬이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점과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용통구 망포동 망포마을 현대 아이파크 2차 아파트 61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